김포시청 김포시청 거친 김포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 계획한 여러 사업에 쓰이고 있어 우리시의 알뜰살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구나 맞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교통, 복지와 같은 행정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해 맞아 포수야! 그럼 우리 이번에는 김포시를 대표하는 곳으로 가볼까? 그래 포미야! 여긴 시장실 앞이야! 함께 들어가 볼까? 포미야! 김포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우리의 생활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김포시를 대표해서 여러 행사에 참석하기도 해 맞아 포미야! 김포시민들이 선고로 직접 뽑은 시의 대표인 만큼 항상 바쁘고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아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자! 이곳 홍보 담당관실에서는 김포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김포시가 하는 주요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김포를 알리는 거야? 김포마루라는 소식지를 만들기도 하고 신문, SNS, 홈페이지, 전공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김포시에서 하는 일들을 알리고 있어 맞아! 김포시 마스코트인 우리 포수랑 포미도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포수야! 포수야, 여긴 사람들이 많아! 다들 바쁜 것 같아! 이곳 민원 여권과는 김포시민이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사를 하거나 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할 때나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와 같이 일상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가 살 집을 짓거나 공장 등을 세울 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기도 해 우리 포미는 역시 똑똑해! 고마워, 포수야! 그럼 우린 다음 장소로 가보자! 포수야, 여긴 어떤 곳이야? 여긴 안전담당관 재난안전상황실이야 이곳은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김포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곳이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응, 맞아 또 재난안전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해서 범죄나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어 우리 김포시에 꼭 필요한 곳이네 그렇지? 우리 이번엔 다음 건물로 가볼까? 좋아! 포미야, 여긴 어떤 곳이야? 이곳 환경과와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소중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바꾸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 먼저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포수가 설명해줄래?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 이번엔 환경과로 가볼까? 환경과에서는 김포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소식지를 보전하고 물이나 공기를 오염하는 행위를 감시하기도 하지 우와, 그렇구나 포미야, 우리 이번엔 저쪽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포미야, 여기야! 독지과? 우와, 포스는 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응, 포미야 복지과에서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보다 편리한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 복지과에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김포시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렇지! 포미야, 우리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응, 좋아 어? 여긴 문화예술과랑 관광진흥과네? 들어가보자 그래, 포스야 이곳은 우리 김포시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야 뿐만 아니지 시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들과 더불어 김포를 힐링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곳이라고 오, 멋지다 포스야, 우리 저기도 한번 가볼까? 그래, 좋아 대중교통과네? 포미야, 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럼, 내가 잘 알려줄게 들어가자 포스야,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선 버스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어 맞아, 포미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불편한 점도 확인해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끝이 아니야 건설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고 하천길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을 위하여 노력하는 곳이구나 맞아, 포스야 우리 이제 조금 다른 곳으로 가보자 날 따라와 포스야, 여기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승인하는 김포시의회야 안으로 들어가볼까? 그래, 좋아 우와, 포미야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분들은 시의원이야 시의원은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세금으로 구성된 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에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있어 이번엔 가장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가보자 여긴 운영동 행정복지센터야 함께 안으로 들어가보자 포미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주자 김포시 곳곳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주민등록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자취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도 함께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김포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우와 정말 멋지다 포미야 이렇게 김포시청에서 하는 일을 살펴봤는데 어땠어? 시청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니 김포시민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었어 응 나도 그래 김포시의 마스코트인 게 자랑스러워 친구들도 그랬지? 그럼 친구들 김포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김포시청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럼 안녕